영망의 푸아그라 두 가지만 알고 먹고 마라 첫 번째, 생각보다 지방이 많아요 삼겹살 100g에 지방이 28kg인데 푸아그라는? 놀라지 마세요 100g당 76g이나 있답니다 지방이 따따브리예요 아무리 맛과 지방이 비례한다지만 건강은 책임없죠요 두 번째, 아리까리 학대 논란인데요 거위에게 악기발의를 한답니다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? 생각보다 잔인한데요 거위 한 마리에게 하루 3, 4kg의 사료를 4, 5개월 동안 지속한답니다 자기 몸무게만큼을 어떻게 매일 먹냐고요? 당연히 못 먹죠 호스를 연결해서 강제로 먹인답니다 이걸 왜 하냐고요? 이래야 간, 푸아그라가 커지거든요 그래도 21세기에 와서 유럽의 동물복지 개념이 확대되었어요 거위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고축되기 2주 전에만 사료를 많이 먹이고 그렇게 먹이는 과정 자체도 5초 이내로 줄었다고 하네요